보기 드문 인제야. 협산 좀 해볼까? 도망쳐도 돼. 이제 진가를 알게 될 거야. 보기 드문 인제야. 협상 좀 해볼까? 자신감이 대단하네. 위기감이 부족해. 탐색 중이야?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줘. 이제 와서 칭찬이 필요할까? 센스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말이야. 따라올 수 있겠어? 이 정도면 평가도 못하겠어. 끝까지 방심하지 않도록 해. 실전처럼 한다고 했을 텐데. 내가 물러날 것 같아? 계산 착오였어. 그럭저럭 괜찮네. 도망쳐도 돼. 가능성은 있네. 뭐? 합격이야. 그래서 부하들이 잘 따르겠어? 이제 진가를 알게 될 거야. 아프진 않을 거야. 따분하진 않겠어. 진지하게 해줘. 받아라! 배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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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버려! 장난이 끝이야. 포기하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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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. 포기하시지. îان 50'MSSS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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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감사합니다.